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시장 상황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사명 주임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출구조사에 보면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매번 중간선거 때마다 경제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긴 하지만 양 교수님, 이번 선거도 경제라는 어떤 영향, 그리고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질까요? 우리가 선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음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좀 이기고는 있지만 압도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호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번에 한 35개 자리가 재선 대상이었는데 그리고 50자리를 넘으면 다수당이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48자리.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48자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비율이 지금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는 모든 하원 의원이 지금 재선 대상인데 그런데 218명이 넘어야지 다수당이 되는데 공화당이 205명. 그리고 민주당이 182명. 그래서 공화당이 압수했긴 하지만 아직 반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공화당이 비교적 쉽게. 압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수당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가 유권자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는 좀 덜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낙태권을 많이 들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경제와 낙태권에 대한 이슈가 좀 박빙의 승부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좀 선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역대 중간선거 중에서 여당으로서 아마 가장 성공한 선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보통 집권당의 좀 약세라는. 굉장히 약세죠. 그래서 중간선거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물론 선거 전부터도 고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저 화면에 지금 다섯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다섯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범죄, 총기 정책, 이민 문제 그리고 낙태. 낙태가 27%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상수예요. 매번 미국의 선거 때마다 이슈에 등장하는 건데. 중요한 이슈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항상 이슈가 됐던 거고 흥미로웠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32%. 저거는 인플레이션이 저 정도로 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게 제 기억에 한 반세기 전에. 반세기 만에 리차드 닉슨하고 그때 지미 카터하고 대결을 했을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그때는 저게 지금 정도의 이슈였어요. 그런데 그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1등으로 올라섰어요. 그만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심각했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코로나 전에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변수들이 막 생기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된 건데. 수요 공급, 공급망 문제도 생겼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되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생겨지고. 그 전에 박탈감은 트럼프 정부 때 박탈감은 주류 사회와 이민자 사회, 미국 주류의 시민들이 이민자들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다 해서 좀 이렇게 계층에 대한 박탈감이 있었다면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했다면 바이든 정부 때 지금 최근의 박탈감은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 전에, 그 전에는 참 이자율도 불과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매일 쓰는 기름값도 그렇고 식료품값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뭔가 잘못이 아닌가 하고 화살을 그렇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에서 그걸 이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잘 같네요. 그런데 너무 좀 과잉으로 공화당,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좀 오부하지 않았을까. 지원하면서. 그래서 그 숨어있던 샤이 바이든. 샤이 바이든. 샤이 바이든 계층이 공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선전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형롱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살겠다가 미국 대중의 대다수의 여론인 건 분명한데 막판에 트럼프의 등판이 우리가 바이든을 왜 뽑았던가 이걸 다시 저는 리마인드하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지난 대선으로 잠깐 시계를 돌려보시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될 당시의 미국의 정서는 애니원 버트 트럼프. 누가 와도 돼. 트럼프만 아니면 돼.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단추가 됐던 게 의회 난입 사건이잖아요. 폭도들이 의회를 난입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부끄럽게 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아메리카 이즈 백이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두루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분리할 수 있는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엑스맨 역할을 한 그런 선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중간선거라는 급한 불은 끄고 넘어갈 것 같은데 향후에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펼쳐오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회복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선거는 일단 1라운드, 이번에는 민주당이 선방하고 끝날지 모르겠으나 향후의 경로는 험로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중간선거가 끝나면 또 대선이라는 빅 이슈를 미국은 앞두고 있을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뉴욕 증시에서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는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공식이 통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특히 랠리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는 공화당이 정권을 가질 때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공화당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적을 보면 민주당 대통령 때 실적이 조금 더 나아요. 그래가지고. 증시가요? 네, 증시가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단기적 랠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리가 계속 오를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공화당이 최소한도 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거의 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상원도 반반, 하원도 반반. 그렇게 된다면 어떤 당이든지 명확하게 정책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 불확실성이 더 키워지지 더 사라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랠리가 있다고 해도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면서 랠리가 빨리 끝내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는 랠리보다는 연준의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안 보고 싶은 게 불확실성이고 빨리 안개가 걷히길 원하는데. 지금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를 다음 달에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커지죠. 불확실성이 3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뉴욕증시가 이제 3일 선거 날까지 올랐다가 어제 좀 떨어졌죠. 결과가 나오면서. 어제 떨어지고 아마 그냥 잔잔한 찻잔 속에 태풍도 아니고 그냥 잔잔한 물결로 남지 않을까. 그 올랐던 이유가 공화당이 좀 선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뭔가 견제도 할 수 있고 지금 현 정부가 정부 지출하는 거 특히 재정 적자 뭐 이 문제가 많은데. 그걸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막고 이제 새로운 정책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뭐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지도 않고. 사실 그 증시나 주식 시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시즈넬러티라는 게 있어요. 계절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형주하고 소형주 사이에 연초에는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유리합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쪽으로 쭉 가면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대형주의 실적이 등장을 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소형주가 부각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당과 야당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중간 선거 가까이 가면은 처음에 지금 여당이 좋다가 이제 여당이 하던 실적들이 한 2년 안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오면서. 성과처럼 나오죠. 유권자들이 실망도 하고 진짜 실적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야당이 부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히려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그리드락이라고 하죠. 발목 잡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목을 아주 크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의석을 공화당이 지금 차지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약간 좀 줄어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증시를 보면은 뭐 큰 변수 없이 이 중간 선거라는 게 크게 작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유일한 변수는 연준의 앞으로의 행롱. 금리 인플레이션. 그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변수로 가져가지 않을까.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이다 보셨는데. 중간 선거 자체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을 것 같다. 사실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에서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을 키웠다라는 식으로 좀 몰아가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뭔가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를 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돈풀기를 좀 막으면서 시장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경제 정책적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공화당이 그걸 막아내는 데는 분명히 제한적인 요소들이 생긴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대했던 건 IRA 같은 것들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적법이죠.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문제에 그렇게까지 관심 있어 보이진 않고 현재, 현지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건 두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는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 재정지출, 그쪽 관련된 내용하고 다른 한 가지는 법인세 증세 계획을 공화당이 들어섬으로써 공화당 의회가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결국은 증세 이슈하고 재정지출 확대 이슈였을 텐데 이걸 제한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른바 레드웨이브로 공화당 일생의 의회, 그리고 공화당이 압승을 거둬서 국정을 운영해가는 동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임덕은 레임덕대로 올 수도 있지만 의회는 또 의회대로 위아래가 손발이 맞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진행될 것 같은데.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사실 우리가 미국 중간선거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그래서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의 지형이 어떻게 되든 미국에게 유리한 정책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유리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을 굳이 전임자가 리스크는 다 감당을 하고 이미 위반이 되어 있는 걸 이걸 굳이 욕먹어 가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누가 바꿀까 일단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유예하거나 속도의 조절이 약간 있어야 한다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공장 들어서는 그 동네의 의원들이 이거 유예해 줍시다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이게 공화당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었을 거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민주당도 그렇게 지금까지 2년 동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거는 공화당 때문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 마찰이 있었거든요. 좀 진보파하고 중앙파 여기서 마찰이 상당히 컸고 상원에서는 지금 50명밖에 민주당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 무엇을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모든 민주당원의 표가 필요했어요. 공화당은 일사불란하게 반대하니까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일사불란하게 반대하니까 50명의 민주당 표가 다 필요했는데 진보파하고 중앙파하고 합의를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바이든이 원했던 정책이 그렇게 많이 통과되지는 않았거든요. 인프라 법 하나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이번에 IRA 통과시켰고 한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IRA에서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규정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한테는 보조금 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 전자배터리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EV,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원들은 한 두, 세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도 일단 이렇게 빨리 그렇게 국내에서만 만든 EV만 보조금 준다.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 싫어한다. 안 된다. 그거는 미국 기업들도 싫어하거든요.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많고 미국 기업들도 지금 생산 라인을 다 미국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자체도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한두 명의 민주당 표가 필요해서 그 조항을 삽입시켰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공화당이 이겼던, 민주당이 이겼던 숫자가 좀 더 풍부해지면 그러면 한두 사람 표가 이제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걸 부분적으로는 개선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지금은 다시 50, 50으로 될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표가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번복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은 지금 IRA의 전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를 포함하는 더 나은 미국을 건설하기 위한 무슨 액터 BBB라는 게 있었죠. BBB가 5분의 1로 축소해서 통과가 안 되니까 의회에서 7천억 달러, 원래 BBB는 3조 5천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 이게 문제가 있고 통과가 어려우니까 일단 5분의 1로 축소해서 IRA로 옷을 갈아입힌 건데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면 더 나은 미국을 위한 것이나 미국 제1주의나 IRA나 다 마찬가지로 공화당 트럼프가 오히려 처음부터 추진하고 추구했던 내용이에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건.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리쇼링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유턴해라. 이민자들한테 줬던 일자리를 미국 시민들이 얻어야 된다. 팩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앤티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세계화나 글로벌을 막는. 세계화를 조금 세계화에 역행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우리가 우선이다. 그렇죠. 미국이 먼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먼저 추진했던 것인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야당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실정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야당이 되면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건 무조건 견제를 하는. 그렇죠. 미중 관계 갈등도 처음부터 트럼프 정부가 시도를 걷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인데.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제동을 걸고 다 반대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다시 그 중심이 그 파워가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뭔가 달라졌다. 기본이 바뀌지는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뭔가 지금 저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야당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보였던 거지. 아마도. 근본적인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우선주의를 가져간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글쎄요. 우선 자체는 우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저는 동의하지만 인프라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권 4년 동안 인프라 법을 통과시킬 기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화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마찰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화당에는 아직까지도 좀 친기업적인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보조금을 제한시키자. 이게 한 두세 명밖에 민주당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이든 숫자가 많아졌다면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의 표를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보조금을 제한시키는 것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은행도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IRA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 봐서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대에 부응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또 예측하는 시선들도 있는데. 지금 세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좀 박빙의 승부로 흘러가면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의 어떤 영향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연준의 결정에 좀 많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결정에 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이 물가지수인데 이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놓여지게 됐는데요. 지금 월간에서는 한 전년동규 동월 대비한 7.9% 정도 8% 아래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상승률이 그 정도로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8%를 상회하는 숫자들을 상승률로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9월에 지금 보여드린 지표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앞자리가 7로 바뀌었을 때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보다 8이 나왔을 때 크게 실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거는 7일 때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표현일까요? 만약에 7.9로 나온다. 그럼 앞자리가 7로 바뀌었을 때 그래도 반갑다라면서 보여줄 증시의 반응이 아마도 8로 나왔을 때 8.0이든 8.1이든 8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시장이 크게 조정받는 것보다는 그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환호는 좀 덜할 것 같고 실망은 클 것 같고. 환호는 작고 실망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에서 보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하는 건 헤드라인이 아니라 코어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잖아요. 근원 CPI죠. 근원 물가.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폭을 차지하는 렌트 비용이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 그런데 미국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체감하는 렌트 비용은 현재 시점에서는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영해서 참고하는 지표는 항상 기존의 지표가 지금 반영이 돼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던 이 CPI에 반영되고 있는 렌트 비용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대하는 7자를 볼 수 있을 거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환호 가능성보다 중간 선거도 이제 맞물리고 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망은 크고 환호는 작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 7.9든 7%대가 나오더라도 근원 CPI는 오히려 오르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을까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7%대로 접어들었는데도 반응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상황이 저는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 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있고 식품 가격 떨어지고 있고 휘발유 가격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잠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헤드라인은 아마 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전체 CPI 지수는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느냐. 이걸 보는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코어에 더 관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코어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하고. 그래서 이게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임금 상승 같은 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잘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만약 코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지금 10월은 아직 안 나왔지만 9월에 임금이 5%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인플레이션보다 낮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어가 올라가면 계속 임금은 상승세에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계속 긴축적인 그리고 심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사실 숫자가 예상보다 좀 예상과 부합하거나 지금 좀 낮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 나온다면 시장이 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부분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올라가는 폭, 내려가는 폭이 같다고 치면 오히려 내려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갔을 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공포심이 더 커지는 게 그건 당연히 심리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제 생각도 두 분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크레딧카드 사용량을 이렇게 봤더니 미국의 신용카드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어요. 줄지 않고 있는데 그 사용량 중에 많은 부분이 역대급으로 갚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연체가 되고 있어요. 리볼빙되고 있고. 미국 국민 한 4, 50대 국민 1인당 지금 빚이 크레딧카드 빚이 1인당 우리 돈으로 한 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도 역대급이라고 그러고 한 7천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 국민들이 씀씀이는 크레딧카드 씀씀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지만 빚을 사용해서 지금 자기네 잔고 특히 저축률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드러나고 있는데 굉장히 바닥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미국 소비자 대출 등등 나오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주택 시장도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한 10달 전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도 아니에요, 주택 경기가. 이런 것들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근원 CPI 다 더 이상 이제 전달 대비, 그 전달 대비 8%, 9% 그 이상으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 소위 얘기하는 피크아웃이 이제는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피크아웃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크아웃이라는 게 꼭지점, 무슨 산맥의 꼭, 산의 꼭, 제가 정점처럼 뾰족하게 나오지 않을 확률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약간 고원 형태에 가는 높게 오래 형성되는. 얼마나 이게 가느냐. 그러니까요. 8% 언저리에서 7% 하반이 해서.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오래 갈 것 같다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오래 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가를 잡으려는 게 연준의 목표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혹은 고금리 정책도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연준이 한 4% 후반, 5% 정도 금리를 1년 이상 유지할 것이다. 2년 가까이도 유지할 것이다. 그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4년? 2024년 3월인가 그런데요. 최소한 그때까지는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폴 볼커 얘기 자꾸 하는데 폴 볼커 의장은 6년을 유지했어요. 6년. 6년 걸렸어요. 6년 싸움을 했는데 이번에도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평론원님 어떠세요? 지금 헤드라인 CPI가 전체 CPI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근원 CPI에 대한 지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를 보고 연준이 또 금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금리 결정은 어떻게 내리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섣부른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소위 연준의 자세 전환을 예측할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의 물가를 흔히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하게 잘 내려오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항상 어느 나라나 어느 시기에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가가 한번 올라가면 구둘장이 식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연탄불 빼고 나서도 방이 식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과거 우리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고물과 고환율 그 상황이 한동안 같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다. 이 기억이 좀 되살려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가라는 건 산 정상에서 하산하듯이 이렇게 정상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서비스 물가 같은 것들은 공산품하고 또 달라서 한 변 올라간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죠.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물가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고 이번에 12월에 그래서 0.75%포인트냐 0.5%포인트냐 미국 FOMC의 어떤 향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페드워치에서도 6대 4 정도로 나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느냐 싶은 게 자이언트이냐 빅스테미냐 의미가 크게 없다.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데 한 번도 휴게소 안 들리고 그냥 쭉 가느냐 중간에 한 충청도나 휴게소 한 번 들렀다 가느냐 그 차이지 종국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은 부산이라는 데는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어 보여요. 다만 지금 미국에서 소소하게 감지되고 있는 고용시장의 위축 이런 것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고용시장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외국으로 코로나19 당시에 본국으로 돌아간 비숙년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 속도 이런 것들이 내년 초에 미국 고용시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선택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소위 피벗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이르다고 봐요. 정책 전환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연준이 늘 금리를 올리면서 강조했던 것이 고용이었어요. 고용이 튼튼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 경제도 여전히 건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숫자적으로도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같은 경우도 수천 명을 해고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고용이 과연 괜찮은 건가? 그러면 고용이 괜찮지 않다면 미국의 금리 결정도 조금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근거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일자리 창출이 26만 개. 그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전에 비교하면 아주 강력한 일자리 상승이고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 숫자 자체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돌아왔거든요. 그 이전 상태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자리 숫자가 는다. 이게 연준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이슈 중에서 하나죠. 그다음에 메타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해고 많이 해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지금 뉴스는 많이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컴퓨터 IT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실업자가 된다면 그러면 연준이 다승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 비교적 쉽게 세 자리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 일자리 숫자는 그렇게 변하는 게 없어요. 고용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과잉 고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조커버거도 그 얘기를 했죠. 2, 3년 동안 진짜로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자기네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잘 나오니까 과잉 고용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 봤을 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메일을 만 명한테 돌려서 해고 통보를 했다. 어떻게 보세요? 국내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최근에 푸르밀이라는 기업이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논란이 됐죠.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쉽지 않아요.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다시 한 번 조금 약간 의아스럽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용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직성이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 유연성이 더 높고 우리는 좀 경직돼 있지만 그럼에도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뭔가 문제 제기라든지 논란의 거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논란의 거리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군요.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방식에 대해서도.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요. 이번 건으로 인해서 더. 우리도 그런데 지금 해고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빅테크 기업하고 월가에서 동시에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금융권 중심으로 지금 고용이 과잉돼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어렵다는 얘기, 신용경색, 유동성경색 얘기 나오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마도 조만간 우리도 이런 일련의 상황을 겪지 않을까. 고용과 관련된 환경층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겪을 수도 있다. 제가 아까 트위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위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시켰다고 했지만 그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다시 돌아오라고 또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중간 관리층을 너무 많이 보냈더니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다 해고해버렸다고 해서 다시 또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미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을 갖지만 미연준이 또 금리 속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또 환율 상황도 많이 바뀌어요. 특히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가 최근에 또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루에 20원, 30원, 40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 지금 13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좀 찍고 환율도 달러 강세를 조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장중의 변동성이 큰 날은 종전 고점보다 한 번쯤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1350원 이후의 환율 레벨은 지속되는 기간의 문제이지 어디를 한 번 다녀오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10월 이후에 보면 정고점을 경신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환율이 18원, 20원 움직이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회복되는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 1450원 이상 더 오르겠어. 이게 시장의 현재까지 지배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보면 간밤 뉴욕 증시가 2% 전후로 급락을 하고 또 공화당이 신승을 해서 하원에서 상원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원달러 환율이 5.7원 하락한 1370원에 시작을 하고 지금은 낙폭이 좀 줄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때 환율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올해 1월에 찍었던 원달러 환율 연저점을 생각하면 그때 당시 1180원대였거든요. 1180원대에서 1400원 중반대까지 너무 쉼없이 달려왔다. 이 정서가 하나 지배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금리 어느 정도 오를지 금리 오르면 어떻게 될지 우리 주가도 충분히 얻어맞았고 금리에 대한 전망, CPI에 대한 전망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보다 1400원 중반대까지 갔던 그것보다 더 오를 거냐. 잠깐 찍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몇 달씩 레벨을 형성하기에는 이제는 좀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1400원을 전후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교수님은 어떠세요? 14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1500원까지는 지난번에 왜 설문조사할 때 저희가 1450원이 정점일 것 같다. 저는 답을 했는데 지금 조금 내려왔어요. 며칠 내려왔는데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으니까 내려왔다. 또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큰 대세적인 거시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직은. 기본에서 큰 변화. 환율에 진짜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박스권 안에서 1400원 전후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 아래에 올라갔다. 1450원, 1350원 사이에서. 굉장히 넓게 보시네요. 그 정도로 변동성은 클 것이다. 장기간으로. 아주 오래오래. 오래.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오히려 반대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환율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러가요? 네, 달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지금 금리, 인플레이션, 우리 미중관계, 또 전쟁, 수출 등등. 우리나라의 펀드멘탈까지 종합해볼 때 1350원, 1400원 정도의 환율 수준이 우리가 원화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권들은 달러를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여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오히려 1100원대 우리 환율이 고평가됐다. 오히려 그때 우리 원화가 좀 강하게 보여졌다? 제가 2년 전에 이 방송 이 자리에 앉아서 환율 유심히 봐야 된다. 환율 유심히 봐야 된다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 너무 환율이 1100원대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움직이는데 환율만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1100원대였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죠, 그렇죠? 양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저는 한 15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어놔야 된다? 열어놔야 된다기보다는 한 150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금리 차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죽지 않는다면 그러면 미국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갭이 더 커질 거고 그래가지고서는 한 1500은 넘지 않을 것 같지만 15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떨어지는 게 오히려 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 왜... 생각과 다르죠. 아직 펀드멘털은 바뀌어진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떨어졌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갑자기 외국인 투자가 좀 지난 두 주일 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환시장의 하루하루를 본다면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주식 거래거든요. 주식 거래하고 증권 거래.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좀 임시적으로 내리지 않았나. 그러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계속 들어온다면 금리가 1300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가 다시 떠난다면 그러면 1450대로 돌아갈 겁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 증시인 코스피나 이런 곳에서 영향을 받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나요? 글쎄요. 그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렇게 잘 될 거라는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돈이 들어오느냐.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진 건 없지만 다른 나라들이 좀 더 나빠졌느냐. 중국이나 이런.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미국마저도. 미국마저도 지금 이제 금리나 공화당 선거 때문에 주식이 좀 올라갔다가 이번에 거기에서 실망하니까 좀 딴 데로 퍼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들어오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 투자가 계속 들어온다면 환율이 1300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다시 떠난다면 그러면 1400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오셔서 좋은 얘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일단 선거는 끝났는데 투표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레드웨이브 그러니까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히 커져 있는 시장 상황에 또 미 연준은 어떤 결정을 할지 또 한국은행은 이에 맞춰서 어떤 스트레스를 가져갈지도 계속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정사명 교수,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